1. 참나를 만나봤나요?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참나를 만나봤나요? 만나보시면요. 늘 느끼던 자리라는 거 아실 거예요. 무의식 중에도 우리가 잠깐 잠깐 진짜 힘들 때도 참나랑 함께 했고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악소리도 못 나올 정도로 충격받고 가족이 죽고 이랬을 때 여러분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이 터졌을 때 악소리도 못 나올 때 딱 정신 깨어 있어요. 그때도 참나가 함께 합니다. 우리를 안에서 이 안해주고 우리를 잡아주고 다 해요. 나중에 아실 거예요. 참나를 제대로 만나면 내 삶에서 늘 함께 해왔구나. 그리고 내 삶에서 계속 외쳤던 양심의 소리들이 다 참나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. 내 안에서 왜곡은 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내 안에서 늘 나를 양심으로 인도하려고 하셨구나. 하나님이 모든 나의 위기상황 나의 처참한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. 어느 순간에도 날 포기 안 하고 양심으로 인도하셨구나. 우리가 살인을 해도 내 안에서 양심이 외칠 겁니다. 이거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치라고.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. 선택권은 우리한테 줍니다. 하나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. 자유권은 우리한테 줘요. 자유우지가 있어요. 단 하나님은 자유우지를 주고 너가 선택해봐라 하되 진짜 자녀교육 제대로 하시는 거죠. 끝없이 인도해 주세요. 어디로 가라고.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네 편이다 해 주시면서 끝없이 온 우주의 주인공은 너다고 하면서 너가 바로잡으라고 합니다. 이런 것도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. 끝없이 안녕하십니까 끝없이 안내드릴게요. 끝없이 안내드릴게요. 끝없이 사랑합니다.